안녕하세요. 슈퍼리치더하우스 채널입니다. 오늘 소개해드릴 슈퍼리치더하우스는 방배동 동강단지 내 고급주택가에 위치한 방배동 비전21 2차입니다. 방배동 비전21 2차는 2001년 7월에 중공으로 입주가 시작되었습니다. 총 19세대 5개층 규모의 층별 2세대 구성의 고급빌라인데요. 세대 면적은 공급면적 70평 전용 50평 정도로 배드룸 5개와 2개의 욕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방 개수가 많이 필요로 하는 입주자분들께 딱 맞는 백배동 고급빌라 비전21 2차 세대 영상 감상해보실게요.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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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재까지 방배동 동강단지 내 고급 빌라 비전 21 2차 세대 영상이었습니다. 오늘 소개해드린 슈퍼리치더 하우스는 비교적 식구가 많은 입주자분들께 딱 맞는 5개의 많은 룸 공간들이 구성되어 있는 점, 그리고 각 구성 공간의 방들이 모두 큼직큼직하여 여유로운 크기의 고급 빌라가 아닐까 생각됩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함께 살펴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또 다른 슈퍼리치더 하우스와 소식으로 다음 영상에서 봐요.